두 자문을 배웁시다. 따라 읽어보세요. 얼굴용 그칠지 같을 약 생각사 말씀언 말씀사 편안안 정활정 두 자씩 읽어볼까요? 얼굴용 그칠지 얼굴용 그칠지 그칠지 같을 약 같을 약 생각사 같을 약 생각사 생각사 말씀언 생각사 말씀언 말씀언 말씀사 말씀언 말씀사 말씀사 편안안 말씀사 편안안 편안안 정활정 편안안 정활정 좋아요. 이번엔 성도구를 한번 읽어볼까요? 용지 약사 하하하고 용지 약사 하하하고 원사 안정하라 원사 안정하라 원사 안정하라 네. 잘했어요. 따라 읽어보세요. 얼굴용 얼굴용 그칠지 그칠지 같을 약 같을 약 생각사 생각사 말씀언 말씀언 말씀사 말씀사 편안안 편안안 정활정 정활정 두 자씩 읽어볼까요? 얼굴용 얼굴용 그칠지 얼굴형 그칠지 그릴지 같을 약 같을 약 생각사 생각사 말씀언 생각사 말씀언 말씀언 말씀사 말씀예 말씀사 말씀사 편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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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활정 편안안 정활정 좋아요. 이번엔 성도구를 한번 읽어볼까요? 용지 약사하고 원사 안정하라 네 잘했어요